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나도 원래 일찍 와요. 일찍 안 와서 먹어야지. 부끄러워. 뭐가 부끄럽습니까? 마지막이다. 응. 응. 저기요?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일찍 와요. 일찍 아는 거 다 먹어야지. 맞히는 거야 얘들아? 손가락 안 돼? 아니 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래? 이제 이따가 좀 더 이쁘게 하고 올게요. 지금 우리 먹었다. 이따가 이쁘게. 어? 엄벅스? 할 거예요. 응. 네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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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